여기서 하룻밤 알부페이라 이웃이 와 있었네 이 보도블록을 보면 여기는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어 포르투카 리스본에서 모로코 가는 배 타러 가는 길 신나게 출발 가다가 알부페이라 이 도시 바닷가 한번 달려가고 싶어요 살짝 드라이브하고 출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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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m 저박? 완전 여름이야 우 ktoś 여기 1월초에 이러면 여름에 어떻게 떴다는거야 더워서 못살게 몇년전에 리스본이 49도까지 올라간적이 있다고 나오더라고 근데 위도가 리스버니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있거든? 지중해성 기후라서 그런가? 와..밖에 나와서 와인 한잔 와줘 뭐야 이거 갈 수 있어? 무리하지 맙시다 무리하지 맙시다 안될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잠깐만 뒤에 차가 와 뒤에 차가 없으면 간다는거 아니야? 와..이 좁은 골목 와..이지? 아..이렇게 가네 조심해서 조심 아이씨 다시는 이런짓 안한다고 하고선 오빠의 호기심은 못말리죠 뭐 이렇게 가면 돼 어 올라 삼평이는 가능하다 휴 아직 휴는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 이게 몇년도에 만들어진 골목일까 뭐 가면 되는구만 일단 대로 나왔어 어딜 갈지 모르겠고 그냥 동쪽으로 가면서 바다 보이면 한번 보고 아니면 계속 가고 가면 돼 여보 근데 포르투갈 국경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장을 좀 봐야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코트와인은 여기밖에 없을거 아니야 아 그 복근장 같은거? 복근장 아니었어? 그거 많이 사가야겠다 열병? 열병 콜 오케이 콜 잠깐만 있어봐 여기 그냥 나 그냥 그냥 무조건 바다 쪽 동쪽으로 가는데 여기도 바닷가인데 바다 한번 보고 가면 되지 여보 여기 차박을 해도 되겠네 여보 여기 차박을 해도 되겠네 여보 여기 차박을 해도 되겠네 아 우리 도시가 아니라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우와 파도 소리는 언제나 좋아 딱 이 자리에서 뭐 이따가도 되긴 하는데 여름에 좋겠네 응 낚싯대 사야겠어 그거 기억해? 응 낚지 해가지고 난 폐타 준다네요 바이카하우스에서 약속했잖아 응 낚시에서 유럽 물고기 폐타 준다고 응 근데 모로콘 물고기로 좀 바꿔야겠어 응 낚시타 여기는 동해바다 같진 않아 어 뭔가 해외 같아 응 다 외국인이야 하하하 하하하 자 우린 이제 저어어로 가는거야 더럽고 가인의 기쁘리 가인의 기쁘리 가인의 기쁘리 우와 전문가시네 갑시다 여기는 포르드가을 남쪽 알부페이라 라는 도시 근처 바닷가 나아 나가 나가 이제 갑시다 또 동쪽으로 와 이쁘다 반대로 우리 결국 포르투칼 나가기 전에 또 너무 광고해주는거 아니야 하지만 한국에 계신분들은 먹기 힘들어요 여기 하하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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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몇번째 아 아 역시 망했어 하하하 이것좀 사가야지 뭐 포르투칼에서 사는 마지막 에그타르트가 되겠네요 응 대게를 사겠어 이런 여보 네 어차피 오늘 저녁 먹어야 되잖아 네 이거 먹어보자 1kg에 네 11.99유로 토르투칼 추억 1kg 안 넘게 담을게 응 저런 또 감이 또 뛰어나서 오 많네요 300g 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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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복분자 대용 복분자 대용 여기 딱 포르투칼은 여기 특산물이니까 네 네 특산물이니까 색감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3명 더 사고 이거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어 그것도 한 번 사고 고시를 주로 화이트도 한 번 사고 이게 오빠 19도 19도에요 19도 그렇게 알콜도수가 높았어? 와 달고 쓴 10년 된거야 이건 아 그럼 그것은 제일 비싸 9.79유로야 자 어떻게 하실겁니까 여기는 포르투칼입니다 우린 잠시 후 스페인으로 넘어가죠 응 다시는 그렇지 그런 한미와 갑시다 갑시다 그런 한미와로 장바구니에 집어넣는다 끝 와 행복해지지? 응 여보 우리 이거 사자 응 이거 1유로인데 응 이거 가지고 우리 바닷가에 가서 응 맛있는거지 더 살까? 더 사자 이거를 어 그러고 싶다 네 하 하 하 하 하 와인입니다 무사다 무사다 이거는 돈버는거야 내가 봤을때 응 맞아요 아 이건 뭐 필수품이야 지금 무지 아파트는 기분입니다 아 고맙다 자 갑시다 스페인으로 스페인으로 오빠 오늘 어디까지 가시는 생각이에요? 어 한국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응 가는 길에 무려 캠핑장에서 응 이따가 내일 밝을때 한국에 가지 뭐 그래서 뭐 한 200km 정도만 갈거야 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동쪽으로 가는거야 유럽에서 뷰를 해주는데 처음이네 우리 번호판 신기해가지고 우리 번호판? 우리 번호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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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에서 술을 드시네 동네 모임 장소 같아 카드 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로가 맥주를 못 샀네. 저 분도 저거 맛있다고 좋다고 했는데 저 아이스티 신나는 거 같다. 우리는 갈 길을 깝시다. 저 아이스티이랑 한 잔 뽑는 거예요. 저 비슷한데요. 안녕. 레츠 고. 여기 강을 건너면 스페인이야. 안다로시아. 여기가 안다로시아 지방, 스페인 남미. 오, 스페인 맞습니다. 맞어? 오, 스페인이라네. 오, 아까 산 새우. 큰 거 샀어요, 아까 큰 거. 그러니까, 같이 샀어 우리. 다 익었나? 다 익었어요. 완전 새우탕. 대서양 새우가 있죠? 짠. 탱글탱글. 맛있어. 여긴 새우가 맛있어. 탱글탱글. 와, 한 입에 다 먹었네. 음, 맛있습니다 아주. 한 입에 다 먹어. 한 입에. 맛있죠? 크니까 좋구만. 진짜 맛있는데, 새우? 아, 복분자. 밥 먹고 놀기. 오, 복분자가 새우. 밥 먹고 놀기. 스페인 TV 보기. 스페인 세비야. 근처 무료 캠핑장. 물 받고 물 버릴려고 기다리는데, 벨기에에서 온 저 멋진 캠퍼. 와, 완전히 버스네. 트럭도 있네, 거의. 이건 뒤에 차를 이렇게 실어 다니게. 이건 오토바이를 뒤에 실어 다니고. 다 끝나셨나? 우리 차례. 뭐 어쩌보려?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무료 캠핑장이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띄우는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좀 더 큰 거. 떡꼭지에 띄워서 하는 거. 물 받으면서 세탁기 돌리는 중. 우린 떠날 준비 끝. 빨래 걸어 놓고. 구경 좀 하고 가야지. 엄청 재미난 차들이 많아. 뭐 일단 이거. 중문이야. 대박. 멋있다. 근데 또 재미난 건 아까 봤는데. 이 전화기는 사용하는 걸까? 여기 지금 계시던데요. 이렇게 비행기 조정석처럼 문을 막아 놨어. 그리고 이거 이 탱크 같은 거. 그리고 아까 봤던 럭셔리 벨기에 아저씨. 우리 저기 정박했던 자리에는 거의 버스가 왔어. 엄청 커. 가보자. 아 이거는 프랑스 아저씨. 아 이쁘네. 아까 인사했던 프랑스 아저씨. 사람 좋아해요. 하하하하. 이 똥. 나는 나 여기 사가 좋아해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썩. 유 와이. 아핳. 뭐 주실라고 그러나봐. 아저씨 혼자 강아지와 캠핑카에서 사가시네. 13년 동안 여기 사신다는데. 사세. 이씨. 사세. 사세. 아. 와. 와. 쏘 굿. 오. 와. 맛있어가봐요. 그런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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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omunic Helsingis 얘긴 ass. 오. 오. 서 다시 한 번 walk before. 오. amiento. 와. 라면이라도 하나 드려야 겠다 아? 뭐야? 어디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브랜드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어느 사람 브랜드 있잖아? 힌머? 그러니까 벙커배드는 없고 이런 식으로 약간 버스모양 앞에 운전석 들어가는데도 봐봐 저런 문 이게 괜찮은데 요런식 뒤에 타진이 커 놀러 가셨네 여기 앞에 차 주차해서 왔었는데 이런 와중에 3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하는구나 이렇게 작은 모양의 모터홈 처음 봤대 그러니까 저기 모터홈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애매한 밴인데 생긴 없는 소음이고 미안해 이제 항구로 갑시다 갑시다 아 여기 남쪽에서 갈색 시러주는 луч식이 모로코로 가는 티켓을 사려고 이전에 이미 이 경로를 통해서 모로코로 간 유튜버 캠핑카 조아 님이 블로그를 되게 잘 정리했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유튜버가 간 걸 봤는데 나 그냥 보고서는 가는 거야 여행사에 가서 하면 싸대 그래서 항구가 아니라 항구 근처에 지금 여행사 찾아서 가는 거야 도움을 많이 받네 개척을 다 하신 분들이 계셔 우리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어딘데? 여기 캠핑카도 되게 많아요 저기네 찾았다 찾았다 모로코에 많겠네요 사람들? 모로코에 있는데 겨울 피해서 캠핑카 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겠네 저기 있지? 이 여행사에 이 캠핑카들도 다 사러 온 거 아니야? 그런가 봐요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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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그런가 봐요 찾았습니다 다 캠핑카야 응 다 캠핑카 우리랑 같이 가나 봐 여기 한국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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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 거지? 여기인가? 모르겠어 이게 어디꺼지? 여긴가? 광고해드려야지 여기 이것도 있는데 여보? 이게 한국의 유튜버야 내가 알기로 모칠레로라고 우리나라 블로그가 있으니까 이리로 왔나보네 스티커 하나 만들어올걸 사람이 많네? 노르코 하면 우리꺼 프랑스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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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상 찍을래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한국의 한 assess 한국의 한국의 사랑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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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초 일기 내일이 어떤 직원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내일이 어떤 직원이 있을까요? 9.10.12 다음 달에 OK 마지막에 두려워 마지막에 다뤄 1,5 다시박 프랑스완 프랑스완 가르침이 Joseph 재밌는대? 지금 와라기 가면? 그럼 오늘 밤에 7시 16시 오늘? 마침내 오더가고? 세월이 이만금 North Korea 다른 곳이 열네요 아! 나는 로봇에서ira 지상해 다들 이름을 읽으면서 물었는데? 왜? 부딪이 나오고 낙송합니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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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아주 쉽게 말해 펭션장나요? 렛마리 이게 시퍼들어 가격이 그렇구나 장애인 네 하하하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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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batch 침τικ 거랑 하할 하할 가느님 하애 하하하 하할 하핀 하필 하핀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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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포츠와 티켓, 오케이? 네, 네. 너 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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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우리 일단 절로 갑시다. 어디 갔죠? 약간 기 빨렸어. 다 제대로 챙겼죠? 차 차. 몰라. 이거 뭔지는 보자. 샴페인? 어. 샴페인. 초록 샴페인. 뭐예요?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모로콰 가려고 기다리는 거. 캠핑크 엄청 많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재밌다. 질빈 이뻐 이거 끼고 있어 다했고 말했어 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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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 조금 아니다 까레 뜨거워 바이바이 테이크 무릎뽈 오시면 허각 식당 잘 먹었고 제가 갈아있습니다 누름기를 딸아다 미쳤다 대박 저렇게 끝나고 있었다 네 자랑해요 세탁기 잘 못냈어요? 아... 아... 너무 잘한다 렛츠고 너무 잘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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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대 도착 8. 3대 도착 팔이 너무 짧아 안 됐어요? 5,50kg 아 오케이 슈클랩 4. 6대 도착 2. 5대 도착 3대 도착 안녕 가자 아 멋있다 이런데 캠핑카 타고 언제 또 와보겠어 대한민국 캠핑카 다 갈 수 있다 저런 봉고 형식의 대한민국 캠핑카도 여기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는 거 삼평이는 그냥 잠깐 먼저 왔을 뿐 올 수 있습니다 갑시다 여기서 하이파이브 자 하이파이브 모로코에서 스페인 도착 오늘은 4월 13일 2021년 목요일 모로코에서 스페인 도착 우리의 기억을 위해 간다 간다 갑시다 갑시다 안녕 굴 바이 굴 바이 이거 빅ado 고맙습니다.